제가 이번 차시에서는 바로 제 3장 데이터 입출력 구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데이터베이스 어떤 기초부터 해가지고요. 논리적 데이터 저장소, 물리적 데이터 저장소,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개념, DBMS, 데이터 모델, 모델 중에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 논리적 데이터 모델, 데이터 설계 순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게 된 그 어떠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딱 튀어나온 그런 어떤 개념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 이전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단위는 바로 파일이었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사용자가 쓰는 어떠한 고객관리 프로그램, 상품관리 프로그램, 매출관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디스크 안에 고객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파일이라는 단위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상품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상품 파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매출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매출 파일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각의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 구성적으로 보게 되면 고객관리 프로그램에서 고객 파일은 이런 식으로 고객의 코드, 성명,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고객 파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관리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상품과 관련되는 상품 코드, 상품명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 매출관리는 어떠한 고객이 어떠한 상품을 구입했는지 판매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고객 코드가 나오고요. 성명이 나오고 그러죠? 또 상품 코드도 나오고 상품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판매 금액이 나오죠. 이때 이쪽에 있는 어떤 고객 코드, 성명 그러죠? 이쪽에는 상품 코드, 상품명이 이렇게 다 중복돼서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만들어진 데이터 파일에서 파일들의 관계를 보니까 데이터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이 되겠고요. 파일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가 중복된다. 그러죠? 데이터 중복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많은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 것이죠. 중복되다 보니까 디스크의 낭비도 어떤 초래가 발생하겠고요. 일관성 문제, 보안성 문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어떤 보안의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이쪽에도 보안의 취약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중복성은 또 다른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반복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상품 코드가 상품이 처음에는 코드를 숫자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쵸? 숫자로 부여했는데 너무 이제 상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숫자로 제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데이터 구조가 바뀐 것이죠. 데이터 구조는 뭐와 관련성이 있어요? 바로 프로그램과 관련성이 있죠. 네. 그래서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일어납니다. 저걸 갖다 보면 데이터 종속성이다 라고 합니다. 데이터 종속성. 데이터 종속성. 그래서 데이터 구조의 변화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도 파이점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할 때는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 처리 방법이 나오는데 즉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와 같이 중복되는 내용을 갖다가 그러죠. 다 표현하지 않고 하나로 이제 통합시킨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고객 파일의 내용 상품 파일의 내용 매출 파일의 내용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해서 고객 코드 성명 고객 관리는 이쪽에 얘가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상품 관리다. 그럼 이쪽에 접근을 해주면 되겠고 매출 관리다. 그럼 여기 다시 접근을 해서 그러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통합됐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데이터 중복성을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는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 해결은 바로 통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종속성 문제였죠. 네. 어떤 프로그램의 변화가 데이터 구조가 변화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변화는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영향을 갖다가 좀 완화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됩니다. 저희는 DBMS라고 하는 거예요. DBMS. DBMS 설치를 해서 각각의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고 DBMS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DBMS가 중간에서 인터페이스 시켜가면서 이 데이터에 갖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갖다가 접근을 하고 갖다가 제공해주는 이런 어떤 개념들. 그래서 데이터 종속성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DBMS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저희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파일스템의 이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소프트웨어 또 하나의 데이터 처리 그 단위를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은 결국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데이터다. 그러죠. 네. 여러 파일들에 있는 내용들과 통합했죠. 통합하면서 중복을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한의 중복만 허용하는 흐른 데이터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디스크 한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네. 직접 접근 저장 양지 디스크가 되겠죠. 디스크에 수록한 반드시 수록이 돼야 된다. 저것은 저장된 데이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사용 목적이 있어야 돼요.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운영 데이터라고 합니다. 사용 목적과 유용성이 있는 그런 데이터다. 그러니까 임시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용 목적과 유용성 있는 데이터 운영 데이터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누구나 같이 이용을 해야 돼요. 바로 공용 데이터입니다. shared 그렇죠. 네.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가 가능한 그렇죠. 그런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이냐 함축된 단어 네 가지 파일들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고 사용 목적이 있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데이터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구조다. 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바로 저희가 딱 이렇게 하나의 구조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는 보는 관점마다 서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틀리고요. 통합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 되겠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우리는 스키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스키마. 스키마의 그 정의를 갖다가 우리가 기술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스키마라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갖다가 표현해 주는 여러 가지 개체, 속성, 관계 이거 갖다가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요소가 개체, 속성, 관계가 되겠는데 그것을 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의에서 어떤 데이터 값들이 갖게 되는데 그 데이터 값들이 갖는 제약 조건을 갖다가 명세한 저걸 갖다가 우리는 스키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이러한 스키마 구조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3계층, 3단계의 스키마 구조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스키마 구조는 3단계다. 사용자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씁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용자는 예를 들어서 자재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는 만약에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각각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가 있겠죠. 네. 그래서 회원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회원 아까 코드 회원 이름 연락처 그러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메일 주소 같은 이러한 몇 가지 요소들이 바로 회원관리 프로그램에서 요구해주는 데이터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재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또 보니까 B, E, F 이러한 요소로 구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새로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일단은 어떤 바라보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는 외부 스키마다. 라고 합니다. 그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관점 그러죠. 네.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구조다. 네. 각각의 사용자가 쓰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생성하고 요구하는 그런 구조가 외부 스키마입니다. 자. 그다음 이런 외부 스키마를 통합하게 됩니다. 통합해서 중복된 내용은 하나씩만 표현하는 거죠. A, B, C, D. 자. 이쪽에 있는 B 쓰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 E 그러죠. 네. F, G. 여기 나오는 G는 이걸 이용하면 되겠고 A도 이용하면 되겠죠. 이와 같이 각각의 외부 스키마를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 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저게 바로 개념 스키마예요. 개념 스키마는 가장 포인트가 전체적인 구조다. 전체 구조. 전체 구조로 나타내는 그런 어떤 스키마를 우리는 개념 스키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스키마를 갖다가 지금 디스크에 저장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기 위해서 이 크기 지금 보면 회원번호는 예를 들어서 숫자로 5글자야. 그 다음에 이름은 문자로 10글자야.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와 순서를 갖다가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된 것은 말 그대로 디스크 안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저장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 그런 구조가 나오는데 저게 바로 내부 스키마입니다. 내부 스키마는 어떤 저장구조 관점이죠. 저장구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나타내 주는 그런 스키마.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3단계 스키마를 통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어떤 구조가 확립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디스크 안에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바로 스키마고 스키마는 3단계로 구성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데이터의 어떤 중복성이나 종속성이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했죠. 네. 저게 바로 DBMS입니다. DBMS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는 사용자가 쓰는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같이 공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리를 해 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DBMS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러죠. 하나의 만들어진 스키마 구조 즉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바로 DBMS다. 자 그럼 어떠한 걸 관리하느냐 DBMS를 통하게 되면 바로 정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생성할 수 있어요. DB를 갖다가 생성하고 변경하고요. 또 이렇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작기능입니다. 조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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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능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삽입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또 갱신 변경하고 또 검색하고 이와 같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조작기능이에요. 그 다음 제어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자체 만들어진 DBMS DB가 있을 건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유지관리하는 거죠. DB의 데이터베이스에 유지관리 자 이러한 어떤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 DBMS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DBMS 3대 기능 정의기능 조작기능 체육기능 저희 필기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DBMS에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어떤 종류가 있느냐 관계형 DBMS가 있고요. 네. 관계형 DBMS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DBMS가 되겠습니다. 우리 rdbms.relation 그 다음에 계층형 DBMS가 있고요. 네트워크형 DBMS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어떤 DBMS 종류에 따라서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달라지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달리 만들어집니다. 자 그중에서도 실제적으로는 관계형 DBMS가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거의 대부분의 또 시험 문제도 관계형 DBMS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통해서 금방한 이야기를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싶어요. 고객관리 프로그램은 고객 그 다음에 상품 재고 이와 같은 것에다가 통째로 만들어서 통합시켜서 만드는 것이 DB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용자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접근을 하고 그러죠. 만들고 또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DBMS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애를 거쳐야 돼요. 그러죠. 그래서 DBMS가 망가지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DBMS다. 그 다음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그러면은 저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몇 가지. 그러죠.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현실 세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죠. 저거 갖다가 우리는 최종적으로 디스크 안에 데이터들을 구조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네. 해가지고 여기서 요구하는 것 테이블로. 저기가 디스크가 되겠고요. 여기서 DB가 되겠죠. 네. 이렇게 바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죠. 또 어떤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네. 저거 갖다가 우리는 개념적 구조 개념 구조로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념 구조는 인간중심적입니다. 그러죠. 인간중심적으로 일단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자. 요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개념적 어떤 모델링 모델링을 통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나타난 것을 갖다가 컴퓨터. 그러죠. 실제 메모리상에 지금 나타내야 됩니다. 제가 갖다가 논리적 세계로 표현한다. 논리적 어떤 개념으로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겠죠. 요걸 갖다가 우리는 논리적 모델링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논리적 모델링은 바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면은 저게 바로 물리적 그렇죠. 네. 물리적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디스크 안에 저장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데이터 모델은 무엇이냐. 현실 세계의 데이터 구조를 인간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는 그렇죠. 또 저걸 갖다가 바꾸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데이터 모델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모델은 몇 가지 이제 형태로 계속 바뀌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DB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DB의 내용은 현실의 데이터하고 일치성을 가져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데이터 모델은 반드시 다음으로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네. 데이터 모델의 3대 요소 3요소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구조 구조가 나타나야 된다. 구조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개체들의 관계로써 데이터 구조를 명세해야 된다. 자. 데이터 구조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스키마였죠. 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스키마 구조. 스키마 구조가 명세가 돼야 된다. 스키마 구조는 논리적으로 표현 돼야 된다라는 지적이겠고요.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스키마를 표현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데이터 모델에서는 자. 연산이라는 것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작업. 그렇죠. 실제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산 작업이 있습니다. 관계 연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산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명시하는 것을 연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러한 구조와 연산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허용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의 어떤 제약 조건이 있어요. 바로 제약 조건입니다. 컨센트레이트. 데이터베이스에 허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논리적인 제약 사항 제약을 명세하는 것을 제약 조건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모델의 3대 요소 구조, 연산, 제약 조건을 알아두시고요. 구조가 무슨 뜻이냐. 논리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데이터 구조를 이야기한다. 스키마 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연산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이런 값이 허용되는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3요소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작업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사용자가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싶어요.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먼저 인간 중심적으로 하나의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인간은 복잡한 것을 싫잖아요. 그래서 도형으로써 데이터들의 관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고 하는 거 교수라는 개체가 있고요. 둘 사이에 강의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기 쉽게 만들어진 데이터 모델을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건데요. 컴퓨터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 그 구조를 스키마 구조라고 그랬죠? 스키마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구조와 교수라고 하는 구조 또 관계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논리적 데이터 모델로 표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디스크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학번, 이름, 학과 그렇죠? 데이터 값을 넣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교수와 관련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테이블을 갖다 만들어서 우리가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디스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현실세계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서 계속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다이어그램으로써 데이터 구조를 표현하는 것을 바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미 배운 ER 다이어그램이 있죠. 요즘 확장된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개체와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중에 기본기능 학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도 3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과 과목은 바로 학생이 여러 과목들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과목 입장에서도 여러 학생에 의해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데이터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그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컴퓨터라든지 어떤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DBMS에 독립적이다. 네. 또는 디스크 무관하다는 것이죠. DBMS에 독립적이다. 관련성 없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 만들어지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이번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구조로 그러죠. 데이터를 갖다가 기술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바로 어떤 컴퓨터가 이해하니까 바로 DBMS가 선택이 되는 것이고 해당 DBMS에 바로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 DBMS에 일치하는 이건 독립적이 아니죠. 네. 일치하는 그런 데이터 모델이다. 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관계형 내가 DBMS 선택을 했어요. 그럼 관계형 스키마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계층형 DBMS 선택했다. 그럼 계층형 DBMS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특정 DBMS에 일치되는 그러죠.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데이터 모델에는 관계 표현을 하면서 관계형 DB 계층형 네트워크형 이런 모델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런 많은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관계형 모델이에요. 그러죠. 거의 우리 90% 이상을 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지금은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단은 제안이 됐고요. 가장 널리 사용하는 것이다. 자. 그럼 관계형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바로 데이터 구조가 테이블 구조 테이블 구조 자. 저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이와 같은 구조가 되겠죠. 하나의 테이블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학번이다. 그 다음 이름이다. 그 다음 학과다. 이런 식으로. 그러죠. 그 다음 여기 학번이 들어가고 이름이 들어가고요. 과목이 들어갑니다. 바로 행과 연로 구성이 되는 바로 이러한 구조를 바로 관계형 모델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자. 관계는 바로 일대일 관계 일대다 다대다 관계 그러죠. 어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갖다가 아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관계형 모델이 되겠고요. 실제 사용하고 있는 dbms로는 이제 오라클 네. 들어보셨죠. 오라클 sql 서버 네. 그 다음 mysql 그 다음 MariaDB 네.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관계형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계층형은 이제 구조만 보겠습니다. 구조 얘는 트리 구조입니다. 트리 구조 트리 구조니까 부모 자식 관계 계층 구조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네트워크형은 그래프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래프 그렇죠. 그래프 형태의 구조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관계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바로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서 결국은 설계를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설계 작업의 순서가 나옵니다. 네. 얘도 아주 마르고 닳도록 많이 나옵니다.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휴기에서도 빈칸 넓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순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데이터베이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어떤 요구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수집을 하고 저걸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구 조건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설계 단계가 있는데요. 설계 단계가 3단계 설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개념적 설계 그 다음 논리적 설계 바로 물리적 설계 아까 모델을 배웠었죠. 네. 개념적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 개념적 설계가 되어 있고요. 논리적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물리적 모델링을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 설계가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이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구현이 이루어지겠죠. 디스크 안에 자 그러면 각각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개념적 설계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DBMS 아까 인간중립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인간중립적이다 보니까 DBMS의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독립적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적 설계 이해할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그렇죠. 요것은 바로 우리가 DBMS의 독립적이다. 그렇지만 논리적 설계부터는 아까 인간중립적인 것을 컴퓨터 중심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논리적 설계가 되겠는데 이 논리적 설계는 DBMS에 맞춰줘야 돼요. 결국은 요 단계에서 DBMS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죠. 요 앞에 단계는 DBMS와 무관한 것이죠. 무관하고 여기가 DBMS가 딱 선택되니까 그 뒤에 단계들은 전부 다 해당하는 DBMS에 맞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 설계는 목표 DBMS에 맞는 일치되는 그런 스키마가 설계되는 것을 논리적 설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죠. 트랜젝션 인터페이스 설계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설계가 있네요. 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도 마찬가지죠. 목표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 설계하는 것은 물리적 설계다. 이것은 좀 더 세부적인 설계가 되겠고요. 이러한 설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목표 DBMS에 맞는 TDM 정의어라고 하는데요. 그 정의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설계 순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데이터 설계 단계 그 순서까지 알아봤고요. 네. 오늘 했던 거 보게 되면은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가장 중요한 그 정의 이러죠. 그게 무엇이냐. 또 데이터베이스 구조 스키마 스키마의 정의와 3단계 스키마 네. 저기에 대한 이야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물론 여기는 없지만은 또 DBMS 그러죠. 네. DBMS에 대한 그 내용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 자체가 개념적 데이터 모델 그 다음 논리적 데이터 모델 개념적 데이터 모델은 ER이죠.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모델을 이야기하고요. 인간중적이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관계형 계층형 네트워크형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관계형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자 할 때는 그 순서 요구조건 분석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이런 설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현하게 된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데이터 모델의 구성요소였어요. 데이터 모델의 3대 구성요소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약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3요소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 구성요소를 갖다가 가로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먼저 개체 데이터 모델에서는 1번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작업에 대한 명세를 나타낸다. 네. 실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하기 위한 처리작업에 대한 명세를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세계 뉴스 중에서 바로 연산이 되겠죠? 네. 연산. 연산이라는 것은 저장된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는 작업에 대한 명세를 나타낸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나타낸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번에 들어가서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조. 그렇죠? 이 구조가 스키마 구조다. 라고 이야기했죠? 스키마 구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약조건이 있네요. 제약조건은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보편적 방법으로써 특정 칼럼에 설정하는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뒤에서 제가 배우게 된다요. 개체 무결성 제약조건 참중 무결성 제약조건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베스 3대 구성요소를 갖다가 순서대로 그 용어를 갖다가 채우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은 연산. 2번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네. 다음은 데이터베스 구축까지 과정을 내리는 것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어떤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요구분석을 수행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가 3단계가 되겠죠. 네. 바로 개념적 설계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 그 다음에 물리적 설계 네. 저는 간단히 적어봤고요. 실제적으로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db 설계 절차에 관한 설명에서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그랬습니다. 1번은 특정 dbms의 특성 및 성능을 고려해서 데이터베스 저장 구조 네. 포인트가 이거네요. 데이터베스 저장 구조로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그러죠. 네. 결과로 나오는 명세서는 테이블 정의서가 있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데이터베스 저장 구조로 바꾸는 자. 그런 설계가 무엇이냐 뭘까요. 네. 물리적 설계가 되겠죠. 네. 그럼 물리적 어떠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추상적 개념적으로 표현해서 개념적 구조를 도출하는 네. 개념적 구조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써 주요 산축으로는 ER 다이어그램을 쓰는 것이다. 자. ER 다이어그램을 쓰는 것. 그러죠. 네. 인간중립국이고 개념적 구조로 표현하는 것. 바로 이것은 개념적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목표 DBMS에 맞는 스키마. 네. 스키마. 스키마 설계. 논리적 구조. 스키마 설계.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또는 추상화.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는 것. DBMS에 맞는 스키마 설계.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것은 논리적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네. 물리적 설계. 2번은 개념적 설계. 네. 3번은 누리적 설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열의 효과에 нагнут습니다. Historic장신앙이 단백한 지퍼 뛰어다. 확실해. 강일lan.